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원 1서 3장 1절에서 10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분리가 됐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께서 정결하게 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분은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의리를 행하는 사람은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롭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낳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누구든지 의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일곱 명의 지체들과 함께 몽골 초회발선 아울리치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후원으로 인해서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아울리치를 좀 경험하면서 얼마나 아울리치를 위한 중보기도가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깨닫게 됐어요. 아마 저희 팀원들의 나눔이 있겠지만 저희가 초회발선 울란바타르에서 한 차로는 18시간 걸리는 700km 떨어져 있는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도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시골 오주로 좀 들어갔습니다. 한 500명 정도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그런 마을에 들어가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게르라고 하죠. 여러분 몽골 가시면 동그랗게 천막으로 되어 있는 집을 게르라고 하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첫날 저녁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마을에.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현지 사역자들 한 13명 정도와 우리 한국 지체들 한 8명 정도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외국인들이 왔다는 것을 동네 마을에 소문이 다 났는데 그날 밤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날 그 다음날 경찰들이 9명이 찾아오고 저희 숙소에 자고 또 여권을 검사하고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우리 팀의 중보기도와 우리 많은 사람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저희 아울리스 팀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혹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많은 복잡한 일들이 연루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넘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비록 살인사건이 있었지만 한국 사람이 오니까 비가 오더라. 그래서 복을 몰고 왔다. 이런 소문이 좀 퍼진 것 같아요. 그 동네는 비가 오면 굉장히 길조로 여기는데 1년 동안 비가 거의 오지 않다가 저희가 간 둘째 날에 밤새도록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잘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해외 아울리치라든지 국내 아울리치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사실 사실 저도 15년 아울리치를 경험했지만 아울리치 현장에 살인사건이 일어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희 몽골을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미들의 기도와 또 많은 리더십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 팀이 안전하고 은혜 가운데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견고한 영적 전쟁의 치열한 지역일수록 아기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출발하게 되는 제주팀, 계속적으로 출발하게 되는 아울리치 팀을 위해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중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아울리치 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원일서 계속되는 3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됐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원은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를 믿고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가 사암을 받고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선포하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원 1사 3장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는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요원 1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는데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나눕니다. 오늘 사도 요원이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치 마귀의 자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의 자녀처럼 생각하고 마귀의 자녀처럼 말하고 마귀의 자녀처럼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사도요한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사고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정체성이 그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줍니다. 어떤 정체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대한민국 남자는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예비군 훈련을 가게 됩니다. 30대에 동원 예비군 훈련 때문에 위쪽에 있는 의정부 쪽에 동원 예비군 훈련장에 갔어요. 내후반에 다 군복을 입고 있죠. 군복을 입고 어떤 형제 한 명이 진짜 음담 폐설과 욕과 하여튼 상종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말로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좀 이상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저 친구를 좀 멀리하고 싶을 정도로 약간 굉장히 괴짜와 입술에 굉장히 욕을 달고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 옆자리 옆자리였어요. 훈련을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는 양복 정장을 다 갈아입고 저한테 명함을 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엘리트만 다니는 직장의 공무원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무리 사회적으로 좋은 위치에 품위와 또 여러가지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군복을 입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노상방녀도 하고 아무리에서나 침을 뱉고 욕도 하고 왜 그러냐면 군복을 입혔기 때문입니다. 군복을 입혔기 때문에 예비군이라는 정체성이 확 들어가자마자 사람이 변하는 거죠. 사람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줍니다. 여러분이 W공동체의 지체라는 정체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W공동체의 지체는 이렇게 살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목사라는 정체성이 제 삶과 너무나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사실 혈기가 많은 사람인데 가까이 있는 분들은 알고 계세요. 혈기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운전할 때마다 무리하게 운전하거나 끼어드는 택시나 버스를 보면 막 화가 납니다. 진짜.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으면 욕을 심하게 했거나 싸웠을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참습니다. 마음으로만 욕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목사라는 정체성이 제 삶 가운데 굉장히 영향력을 주게 되죠. 화를 열 번 낼 일이 있다면 아홉 번 참고 한 번 잠깐 낼 정도로 목사라는 정체성이 제 삶 가운데 굉장한 영향력을 주게 돼요. 여러분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 가운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보면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사고를 답습하고 문화를 따라가고 그들의 우상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오늘 사도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은 이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른들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섬길 때에 그 신분에 걸맞는 사고와 말과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가지고 갈 때 그의 삶에 나타난 특징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많은 삶의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3절에 그분을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에 줄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심판자로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죠.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오실 텐데 그때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번에 몽골 아울리치를 갔을 때 제가 성교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식사를 준비하다가 이지혜 성교사님이란 분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최근에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몽골 땅에서 예수님을 봤대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꿈에서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딱 보자마자 예수님이라는 직감이 들었대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혜야야 시간이 별로 없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텐데 시간이 별로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교사님께서 주님 오실래라 얼마나 암지 않았다. 그분이 오실 때에 오시기 전까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몽골 초이발산보다 더 오직 시골에 이번에 저희 지혜다 3일 동안 씻지를 못했습니다. 물티슈로 다 해결했습니다. 자매들도 그렇게 하셨어요. 피부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사실 그 성교사님께서 지금은 사실 초이발산이라는 지역이 마트도 들어서고 아파트도 많이 들었었지만 그 성교사님이 지금 그 두 번째 5년 사역을 끝마치고 안식년을 하고 두 번째 2기 사역으로 들어갔는데 7년 전만 하더라도 그 지역 정말 오지였습니다. 제가 7년 전에 갔었는데 정말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름 잠깐 대부분의 시간이 겨울이에요. 산이 하나도 없는 허허벌판에 흙먼지를 맞으며 겨울에 살아갈 때 굉장히 우울증이 걸려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성교사님께서 꿈에서 주님 만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막 저한테 설교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좀 부끄러웠어요. 나는 과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그분을 위한 길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제 안에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 죄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고 성공해야 되고 명예를 얻어야 되고 자신의 왕국 자신의 제국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W공동체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참된 소망을 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헛된 소망을 품게 될 때에 이 헛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인생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성공과 불을 위해서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탈선하게 돼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교만함과 열던감에 빠지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늘 초조하고 두렵고 염려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모든 헛된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그것이 내 인생의 꿈과 소망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소망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품는 꿈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합니다. 세상에서 비교하지 않습니다. 열등감 가지지 않습니다.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맡은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삶의 특징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정결한 삶을 추구한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3절에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을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순결하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신도 거룩한 삶을 살고자 추구합니다. 정결한 삶을 살고자 추구합니다. 그럼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함이 생깁니다. 그러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을 닮고자 점점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결혼 품습은 오늘날과 좀 틀립니다. 신랑과 신부가 먼저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신랑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와서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거대하게 하고 난 다음에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는 약혼하고 난 다음에 정혼하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올 신랑을 기다려야 됩니다. 정숙하게 순결함을 유지한 채 신랑을 기다려야 돼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까지 초림과 재림 사이의 그 기간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시간인 것처럼 우리는 정결함으로 순결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에 음란하게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신부는 신랑을 무시하는 거죠.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랑을 위해서 나의 삶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자신의 삶을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갖고 해야 됩니다. 사절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죄를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는 것을 진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죄를 분별하게 돼요.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다는 것은 지금 죄에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죄에 대한 감각이 발달하게 돼 있어요. 죄가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 빨간 등이 켜집니다. 삐뽀 삐뽀 죄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왔다 죄를 분별해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예민한 감각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을 본 적도 그분을 안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6절 말씀을 좀 보면 마음이 좀 불편해집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내가 뭐 잘못됐나 성경을 보면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을 본 적도 그분을 안 적도 없는 사람이다. 이 우리말 성경의 번역보다는 좀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 메시지 성경이 6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깊이 머물며 사는 사람 가운데 습관처럼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습관처럼 죄를 짓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했고 그분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습관처럼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소원함이 생기고 이전에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죄의 습관을 끊고자 하는 소원함이 생기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점점 그의 삶에 거룩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6절 말씀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습관적인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거룩의 열매가 맺혀가고 성화되어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삶 가운데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거룩함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번에 몽골 아울리치를 가서 발견하게 된 한 가지 특징 그 나라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 가운데 공통점이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술을 다 끊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전의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삶의 습관이 점점점 변하게 되는 거죠. 알코올 중독에서 술을 끊고 나쁜 습관을 끊고 죄의 문제를 점점점 해결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 거룩의 열매가 맺혀간다는 것입니다. 온 요한일서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두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재림 예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고 그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삶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데 세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느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분께서 위로우신 것처럼 위롭습니다. 사도요한은 우리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미혹당하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요한이 사약하던 이 시대 때에 성로들을 굉장히 많이 유혹했습니다. 그들을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도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울 수 없다. 죄를 지어도 된다. 라는 말로 초대교의 성로들을 미혹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파 이당과 유사합니다. 그런 동네에는 회개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줘도 된다라는 논리로 성로들을 가르칩니다. 이런 구원파 이당에 오늘날 성도로 잘 미혹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마귀의 거짓말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죄에 대해서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가운데 거룩한 소남이 있어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데 날마다 그런 의지와 결단을 함에도 불구하고 죄에 넘어갈 거죠. 성경은 성경은 그러지 않 내 경험으로는 늘 죄를 짓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믿은지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에는 예수님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죄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의 시간이 지나고 모태신앙이라든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내 삶 가운데 늘 죄의 의혹에 넘어지는 나의 경험과 나의 실패가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그 거짓말에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죄를 안 지울 수 없다라고 믿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죄를 안 지울 수 없다. 죽어서 천국 가면 그 천국에서 죄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죄의 의혹이 오면 넘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믿음이 있는 것인 거죠. 세상의 거짓말과 여러분의 경험에 기초한 상황에 의해서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극복할 수 있다. 이게 진리입니다. 아멘 이게 진리예요. 믿음은 진리의 기초에서 믿는 것이 여러분의 경험에 기초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에 기초하고 여러분의 상황에 기초하면 우리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0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 복음은 우리로 하이금 구원은 받되 이 땅 가운데 시시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죄의 세력을 이기고 극복하는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면 가운데 올라오는 마귀의 소리에 속지 않기를 추권합니다. 우린 죄를 이기는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상황에 기초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 복음은 이 땅 가운데 우리로 하이금 죄를 짓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리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육체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죄의 유혹에 찾아올 때마다 그러기를 원하지 않는데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이길 수 없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인생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천국 가야만 이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세상의 거짓말과 마귀의 거짓말에 속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요원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 이 진리에 반응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냐는 거죠. 나는 지금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안에 있는 음란함 두려움들 염려들 끊임없이 정지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죄악이 오면의 내 마음 가운데 존재한다.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냐라고 질문할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요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씨는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인정을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를 짓고 죄의 지배를 당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왜 그런가 내 안에 있는 씨 성령님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씨앗을 줬는데 이 씨앗으로 우리 집 서랍 아래 넣어놓은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 씨앗을 땅에다 뿌리고 물을 주고 씨앗을 씨면서 물을 주고 이 씨앗이 점점점 자라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극복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40을 금식해야 됩니다. 새벽 예배를 10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오늘날의 수많은 종교들과 메시지는 이것을 말합니다. 너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5년 동안 앉아서 잠만 자야 된다. 너가 육체의 종료로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옆으로 누워서 한 다리 들고 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조건을 말합니다. 이건 율법이지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사도현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메시지를 아주 많이 반복적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유는 제가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전해도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이성이 타락을 했어요. 우리의 사고는 타락을 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합리적인 것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사고를 하는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성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사고를 바꿔주십니다. 믿음의 사고로 믿음의 말로 믿음의 행동으로 사고를 바꿔주심으로 우리가 믿을 때에 이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게 보금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무수히 많이 전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우리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 보금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믿음이에요.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저를 한번 따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걸 믿으라는 진리를 갈라디아스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죄의 덩어리 내 예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랑하신 나의 인생의 새로운 자아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를 다시 한번 따라 나는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인생의 생명 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 이 진리의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경험에 반응을 해요. 난 어제도 죄를 지었다. 어제도 음란함을 품었다. 어제도 비난과 욕설과 정제했다. 내 안에 올라오는 이 죄의 욕종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걸 믿는 것이 아니요. 내 옛 자아가 살아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옛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진리에 반응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경험에 반응하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현실을 보고 반응하라고 속입니다. 우리는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은 진리에 반응해라. 내가 그리스도 한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새로운 생명이고 주인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는 것이 약간 어렵다고 얘기해요.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눈을 감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마음 가운데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죄의 덩어리 나의 예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인생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셨어.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죄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그런데 끊임없이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이 계속 죄를 짓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이 경험에 기초하면 거짓보금을 전합니다. 야 목사님 맨날 저 설거 한 20번 들은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안 된다는 거죠. 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천번 외쳤는데 또 죄짓더라. 경험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맨날 똑같은 얘기한다고 여러분 제가 왜 똑같은 얘기해 이게 복음이니까 이 방법 외에는 여러분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내면 가운데 있는 음란함 여러분 결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내면 가운데 끊임없이 언론이 음란함을 여러분 행동으로 의지로 제어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못 이깁니다. 천의를 금식해 보십시오. 그 음란함과 정욕을 이길 수 있는지 여러분 내면 가운데 올라오는 죄의 욕구를 이길 수 있는지 해보십시오. 못 이깁니다. 못 이기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대신 그걸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민숙이 21장에 나오는 노뱀 사건 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진중에 있는 나무에 달려 노뱀을 보면 죄가 사라질 것이다. 죄의 뱀의 독이 사라질 것이다. 그것을 믿고 바라본 사람은 뱀의 독이 사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서 죄의 독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사기하고 도둑질하고 폭행하고 강간하고 강도질하는 인간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을 믿을 때에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에 기초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리에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은 죄와 치열한 싸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싸움이 아닙니다. 정말 치열한 싸움으로 하게 돼요. 그러나 이전처럼 그냥 넘어지지 않 이전처럼 그냥 맥없이 지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길 때가 있고 질 때가 있고 이길 때가 있고 질 때가 있고 반복하다 보면 이기는 횟수가 더 많아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죄를 짓지 않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서 죄의 문제에만큼 심각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몽골에 갔을 때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죠. 왜 살인을 했죠?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저 사람을 죽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죄가 저 사람을 강간하라고 하니까 강간하는 거예요. 죄가 화를 내라고 하니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죄가 시키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정지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이에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는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됐다는 것을 믿고 끊임없이 바라볼 때에 죄를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사람들처럼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소위 잘나가는 친구들 돈 잘 버는 친구들 성공하는 친구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망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면 인생이 망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사고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전등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믿고 여러분이 순리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과하지 않으니까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이성적으로 사과하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과 내 마음에는 육체의 소욕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끊임없는 내적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끊임없는 갈등 가운데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해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죄의 목록이 올라올 때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고아가 부자 집에 입양이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옛날에 고아원에 있었던 화려한 죄의 습관 옛날에 친구들과 가서 도둑질했던 것들 옛날에 친구들을 때리고 폭행하고 사고 쳤던 것들 묵상하고 얘기해봐야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빨리 적응해야 돼요. 부자 집에 문화와 그 가품과 그 집에 교훈에 빨리 적응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는 부잣집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죄를 이기고 정말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빨리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방식으로 바꿔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고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죄의 유혹과 죄의 세력과 극복하고 이기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이건 안 따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W공동체 청년들은 어딜 가면 항상 이게 나와야 돼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딱지가 져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요원일서 말하는 이 진리가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죄를 이기고 죄를 극복하고 죄를 다스르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십자가 찭니다. 믿습니다. 아멘